용희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가수 됐어요 엄마 위에서 보고 계시죠? 엄마 저 열심히 살게요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엄마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엄마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부를 테니까 엄마 잘 들어주세요 엄마 잘 들어주이소 박수로 생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우려내는 아픔이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흐린룸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맘이 뜨라소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못다 이룬 가수의 꿈을 딸이 이렇게 무대에서 펼치고 있을 때 저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되게 힘드시지만 너무 밝으셔서 또 어머니가 하늘에서도 그래 내 딸 참 장하다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은 나용희 여러분 같이 한 번 해주세요 저 이름이 뭐라고요? 나용희 최소의 박수 나용희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나용희 예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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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깜짝 놀라 시청자 되십니까? 영화 속의 슈퍼 히어로가 이스타킹 스튜디오에 실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 슈퍼 히어로 많잖아요 초특급 슈퍼 울트라 어메이징 스파인더맨의 귀한 큰 박수의 시스템입니다 어메이징한 섹시 스파이더맨이 스타킹을 첨명했다 실제 스파이더맨이 스타킹에 나타났습니다 와우 와우 초강력 매력을 청전한 초초초절정 섹시 거미 인간 와우 저희가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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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스파이더맨 물을 온전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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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리얼 스파이더 추면적인 매니저 과연? 추면적인 매니저 과연? 오우 오우 내가 바로 슈퍼 우즈라 섹시 스파이더맨이다 자 이제 스파이더맨이 안내하는 수상한 레스트 오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커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광희씨 그리고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네요 자 민아씨와 함께 레스토랑에 입장을 합니다 자 메뉴를 오오 민아씨에게 급한 관심을 표현하는 스파이더맨 오우 아니 체격이 굉장히 애매 왕들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